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shell script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건 뭐였죠? shell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shell script입니다. 자, script는 이게 유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본, 각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배우들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흐름이 적혀있는 것이 script죠. 예, 마찬가지로 이 shell script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은 shell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적인 것을 알아봤는데요. 그 명령,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명령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는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분의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명령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실행돼야 되는 그 명령의 순서, 그 명령의 각본, 그 명령의 script를 그냥 어딘가에다가 적어놓고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실행되는 어떤 명령어들의 세트가 있다거나 또는 자주 하지 않아요. 근데 한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코드가 상당히 복잡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잡한 명령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그걸 다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어딘가에 저장해놨다가 그것을 불러와서 여러분이 실행을 시키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셸에서 실행되는 명령들을 어딘가에다가 적어두는 그런 방법을 알아볼 것이고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그대로 컴퓨터가 실행하게 하는 방법도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말하자면 프로그래밍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업은 셸 스크립트라는 것 자체에 대한 수업이 아닙니다. 이 수업은 셸 스크립트 수업 자체는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새로운 분야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셸 스크립트라는 것이 무엇이고 셸 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화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많은 명령어들이 사실은 셸 스크립트처럼 동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mkdir 해서 스크립트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제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디렉토리 안에 확장자가 로그로 끝나는 파일들이 있는데 그 파일을 정기적으로 어딘가 bak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백업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명령으로 하나하나 실행을 시켜봅시다. 셸 스크립트가 아니라 그냥 명령을 하나하나 실행시켜봅시다. 일단은 touch라는 명령은 빈 파일을 생성하죠. a.log, b.log, c.log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세 개의 파일들을 bak, 백업을 줄임말인 디렉토리에다가 카피를 하는 명령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bak라는 명령을 실행시키고 그리고 cp, 카피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a.log, b.log, c.log는 공통적인 게 있고 공통적이지 않은 게 있는데 공통적인 건 log죠.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은 a, b, c인데 저 부분을 별표로 표시하면 이 별표는 확장자가 로그인 모든 파일을 가리키는 기호입니다. 와일드 카드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면 bak에다가 저장하겠다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제가 ls-l bak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bak라는 디렉토리에는 세 개의 파일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여기 현재 있는 이 파일들의 내용이 바뀌어서 그것을 또 백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입력했던 이 명령 mkdir을 또 실행시켜서 bak라는 디렉토리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납니다. 왜냐? bak라는 디렉토리는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 bak라는 디렉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없다면 만들고 있다면 만들지 않고 바로 이 명령을 실행시키면 되는 것이죠. 이 작업 자체는 여러분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으면 복잡해 보일 것이고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단순한 작업인데 이 작업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작업이라고 간주해 주셔야지만 이 수업의 내용에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shell script를 우리가 왜 쓰는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shell script를 작성을 해봅시다.